다음 문제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에 따르면 연애 중 여성들이 콩깍지가 쉰 것을 느낄 때 1위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이유 없이 웃음이 날 때. 2위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될 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콩깍지가 쉬었을 때. 콩깍지가 쉬었을 때. 엄마에도 웃음이 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게 될 때. 이건 두 분이 좀 틀러야 되겠네.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딱 2년 됐죠. 아직 콩깍지죠? 그러면 지금 어떤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최근에 가장 우상지를 생각했는데 웃음이 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입도 심하니까.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웃음이 나요? 배 아파서.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요? 지금 잠이 봐?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사는 모습이 웃겨요? 헛웃음이 나나요 아니면? 아니 이게 좀 귀엽게. 사랑 써요? 제가 잘 때 그렇게 웃는데요. 귀여운 척을 하면서 자요 이렇게. 그럴 때. 그러면 상대 씨는 언제? 저는 갑자기 이제 배가 이제 나오는데. 튼살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크림 발라주잖아요. 갑자기 배에 털이 막 수북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북해 또. 이렇게요? 배에 이렇게 난다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야 되는데. 갑자기 배에? 이건 너무 수북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게 왜 나지? 그러니까 임신선이라고 해서. 아아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생겨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제가 약간 이제. 고릴라 같지 않냐. 이렇게 좀 슬퍼하니까 이제 그게. 귀엽다. 귀엽다. 이걸 저거 처음 봐가지고. 아 임신선이 털이구나. 오빠도 애기가 있었을 텐데. 나는 손이 생겨서 그냥. 손이 되는 분도 있어요.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 오빠 크림 안 발라줬어? 허리인지 몰랐네. 손살 크림 안 발라줬어? 이렇게 발랐지 이렇게. 티비오면서 이렇게 말하지 티비오면서. 고등어서 바르지게 됐어. 누가 이렇게 발라? 광내냐? 이렇게 발라지. 저는 광내요. 알았어요. 진짜 둘이 서로 콩깍지가 쉬웠네 보니까. 그래. 그럼 이제 맞춰주세요. 여성 입장이니까. 여성 입장이야? 아. 네. 정답이요? 정답. 응? 방귀를 껴도. 귀여울 때. 방귀를 껴도. 방귀를 껴도. 방귀를 껴도. 매주 방귀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문제가. 1대 2대 3대. 이건 마다 이건 마다. 경훈이 제일 좋아하는. 경훈이 마시고 제일 좋아. 좋아하다. 똥 마구 제일 좋아해. 이거. 그래 이거 어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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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리지 마. 너무 놀리지 마. 너무 놀리지 마. 너무 놀리지 마. 셜록이. 셜록이. 셜록이 미안해. 셜록이 미안해. 내가 더 놀래. 바로 맞춘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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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